그럼 국방부 취재하는 홍의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난해 말 2차 발사 때는 예고 없이 저녁에 발사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꽤 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UFO 아니냐, 북한 미사일 아니냐는 제보까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낮시간에 발사해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요. 1단과 3단 그리고 4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소형 위성이 최종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위성 개발사인 한화 시스템은 발사 3시간 38분 만에 위성이 지상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사가 최종 시험이 아닌 거죠? 이게 개발이 잘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일단 최종 발사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고체 발사체가 최종 개발된다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성능 정찰 위성을 갖춘다고 해도 위성이 다시 같은 지점에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하면 틈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고성능 위성에 더해서 고체 발사체의 초소형 위성을 치러서 낮은 궤도에 더 많이 쏘아올리면 북한 전 지역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도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이 우리 군의 최근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오늘 담화문을 냈죠. 한마디로 이중잣대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위협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 미국에 대한 비난인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를 불만 삼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남측과의 우주 개발 경쟁 측면에서도 충돌을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홍의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